2019년 1학기 중간고사 병점고 풀이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대각선이 표 안에 식들을 채워 넣는 건데 가로 세로 대각선에 배열된 세다항식이 합이 얘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보면 대각선으로 먼저 이쪽 대각선을 여기를 채우겠습니다. 계산하면 x 제곱이니까 여긴 이제 5x 제곱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5x 제곱 이렇게 5x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의 계수는 5x 니까 7x 가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상소항은 0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없으니까 플러스 3 자 이제 그럼 가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그럼 이제 5x 제곱 2차항에 5x 제곱 가에 들어가지 지금 일단 x 제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7x 9x 니까 3x 가 있어야 되고 상소항은 지금 플러스 1 이니까 사라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네 이 가에 들어갈 식을 fx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f2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6 빼기 2를 따라서 9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2번 이제 거듭 제곱들을 해서 이제 같아지는 답들을 찾을 건데 지금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대입해서 이제 뭐 찾아도 되겠지만 일단 요 제곱을 먼저 이렇게 어 상황을 이제 없앨 거야 여기 n 자 빼고 먼저 제곱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지 제곱을 먼저 하면 앞에 제곱 그 다음에 2ab 4i 그리고 뒤에 제곱은 4i 제곱 i 제곱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음 따라서 지금 보면 앞에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 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n 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2 플러스 i 의 제곱을 먼저 계산하면 4 플러스 4i 그리고 i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 1 따라서 여기는 이제 3 플러스 4i 의 제곱이 되겠지 지금 n 제곱 이렇게 지금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얘랑 얘랑 이제 부호만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부호만 다른 거니까 따라서 n이 짝수가 되어야 같아질 거야 그럼 이제 짝수가 되어야 한 자리 자연수니까 짝수는 2 4 6 8을 2 4 6 8 을 계산하라 얘기지 그지 따라서 얘네들의 합을 구할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오른쪽 3번 3번은 지금 보면 두 분의 차가 3이 되도록 한다고 나왔는데 이제 두 분의 차가 나오면 차가 3이 되려면 색이 차이가 나야 되니까 한 근은 알파 라고 한다면 다른 근은 이제 얘 보다 큰 거 3 큰 거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제 근거 개설하기에 원래 하려는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럼 알파 얘랑 이제 합 곱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합곱 자 합은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2 알파 플러스 3이 돼야 되고 식에서는 a 분의 마이너스 2니까 부호를 바꿔서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m 3m-1 이렇게 쓰겠습니다 다음 두 분의 곱은 얘랑 얘랑 곱할 건데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3을 곱할 건데 얘가 2m 제곱 마이너스 3m 빼기 5가 되어야 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m 값의 곱을 구할 거니까 이제 m에 관한 방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위에 있는 이 식을 m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파에다가 몇 m인지 이렇게 대입을 할 거야 따라서 좀 정리를 하면 이 알파가 넘어가면 3m-4가 되니까 알파는 2분의 3m 빼기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거야 대입을 하면 알파는 2분의 3m-2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3을 더 할 거니까 2분의 3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가 2m 제곱 마이너스 3m 빼기 5 지금 이제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이것도 사실상 이제 곱을 구할 거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만 필요하면 a 분의 식값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결을 하면 4분의 9m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6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m 그 다음 빼기 2가 2m 제곱 마이너스 3m 빼기 5가 되겠지 양변에 4를 곱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9m 제곱 4를 곱했으니까 6m 마이너스 8 4를 곱했으니까 8m 제곱 마이너스 1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자 왼쪽 다 이항을 하고 m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m 그 다음에 얼마 넘어가면 플러스 12 이렇게 따라서 지금 이 방정식을 이제 풀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이제 뭐 이 근의 공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m 값에 곱을 구할 거니까 a 분의 c 이렇게 해서 답을 12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4번 4번 문제에서의 상황은 뭘 보는 거냐 하면 얘를 전개하기 전에 일단 3개짜리 이렇게 비슷한 모양들이 나오면 부호가 같은 게 뭔지 부호가 다른 게 뭔지 찾는 거야 1은 부호가 같고 루트 3은 부호가 다르고 루토도 부호가 다르네 그럼 이제 같은 거 같은 것끼리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앞에 를 1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루트 3 다시 써볼게 중괄으로 이렇게 묻고 음 자 같은거 1은 그냥 이렇게 냅두고 여기 있는 이 부분만 마이너스로 묶어 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거의 세제곱이고 뒤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중괄으로 묶고 부호가 다른 거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써 볼 거야 아 썼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치안할 거리가 생겨버렸지 얘를 음 이거를 이거를 그니까 x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얘를 x 대문자 x 이렇게 따라서 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x 이쪽을 y 이렇게 써도 되니까 1을 x 얘를 y 지금 1이니까 선생님이 바로 계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 뭐 다른 숫자가 올 수도 있으니까 x 하고 y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이제 치안했을 때 얘가 x 고 얘가 y 인 거야 그럼 이제 앞에는 x 빼기 y의 세제곱이고 뒤에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 이렇게 그리고 뒤에 k 이렇게 얘를 전개를 할 거야 전개를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y 플러스 3 x y 제곱 마이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이제 뒤쪽에 있는 게 이제 다 여기에 다 이렇게 플러스가 되버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 플러스가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가 있겠지만 정리를 하면 결국 남는 게 뭐냐 하면 2 x 세제곱 하고 6 x y 제곱 많이 이렇게 남는 거야 뒤에 k 하고 얘가 유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일단 이제 x 가 이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니까 자연수가 됐고 문제는 이제 x y 제곱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x 가 2니까 필요 없고 y의 제곱을 할 건데 y 가 이거였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해 루트 5의 제곱을 써야 되는 거지 제곱을 하면 8 마이너스 2 루트 15 이렇게 되겠네 그거 6배를 할 거니까 6 8 48 마이너스 12 루트 15 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사라져야 되니까 따라서 k 가 얼마가 되는 12 루트 15 가 되어야 하는 거야 정답은 1번 5번 이쪽 부분은 어렵지 않네 그지 지금 보면 얘가 얘랑 얘랑 만날 때라는 말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지금 얘도 y 이고 얘도 y 니까 같다 라고 놓고 정리를 하면 x 제곱 2항을 갑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는 0 얘의 판별식이 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가 보는 게 아니고 맞는다고만 했으니까 접하든 두 점에서만은 상관이 없지 따라서 판별식 4분의 질을 하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가 0 이상이 되어야 됐다 k 는 4 이학 만족한 자연수의 개수는 4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조금 이제 풀이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상황이 되게 유별나요 이게 유명한 문제라 이제 풀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좀 특수한 풀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px 가 3차식 이니까 얘를 이렇게 쓰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를 쓰고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a b c 4개 니까 이렇게 다 각각 대입해서 a b c d 를 구한 다음에 x 에다 5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제 뭐 해결을 할 수 있어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 이렇게 문제 풀었을 경우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이제 분수들이 있으니까 이제 뭐 3차식이니까 연립방식 풀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인데 그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나머지가 똑같은 경우 예를 들어 p0이 0이고 그 다음에 p1이 1이고 p2가 2라면 식을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 0이면 px 자체가 식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모르기 때문에 3차식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가 0 1이 이렇게 되면 얘가 x 값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나머지가 나머지 이렇게 써버리면 0을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1이고 2 집어넣으면 2이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p3 값이 나와있으면 p3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a 값을 해결하면 이제 끝이 나는 상황인 거야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a 값을 구하고 해결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게 여기가 분자가 분모로서 1, 2, 3, 4 이렇게 가잖아 그럼 1, 2, 3, 4 이렇게 가면 px를 만약에 x, x 마이너스 1,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나누었는데 이게 몫이 일단 최고차항의 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를 x 플러스 1 x 아 3차식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얘는 3차식이 아닌거지 그지 3차식이 아닌 겁니다 3차식이 아니어서 이제 문제가 여기 분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일단 설정을 하지 않고 px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볼게 px가 일단은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4, 3이 나오려면 일단 기본적인 식이 이제 이렇게만 써버리면 되는 거지 x 플러스 1 분의 x라고 쓰면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버립니다 곱해버리면 x 플러스 1 px 는 x인데 얘가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1 px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는 0 이렇게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은 px가 3차식이니까 얘까지 하면 4차식이 돼야 되나 4차식 따라서 지금 얘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px 마이너스 x 는 이렇게 쓰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답들이 뭐 집어넣어도 일단 답이 다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0이고 1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다시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어쨌든 다 나눠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x로 나눠 떨어지고 x 빼기 1로 나눠 떨어지고 x 빼기 2도 떨어지고 x 빼기 3도 떨어져 여기 나머지 a 이렇게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원래는 x가 이렇게 플러스 x가 이쪽으로 넘겨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4차식이 됐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걸잖아 a 자만 남은 거야 근데 이 a 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 p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될 테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24 따라서 a는 24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구하는 건 p5를 구하는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태로 그냥 x에다 5를 집어넣습니다 x에다 5를 대입을 하면 6p5 마이너스 5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5 집어넣으면 5 4 3 2 1 5 4 3 5 4 5 집어넣는 거니까 3 2 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따라서 얘가 얼마야 120 120 120 a 인데 그러니까 120 a 아 120 a 인데 a 가 얼마 이기 때문에 24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얘가 5가 되는 거야 5 따라서 6p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10이 되어야 되고 p5는 6분의 10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5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6번 지금 나머지들이 0 2분의 1 3분의 4분의 3 이렇게 가려면 px를 요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양변에 x 플러스 1을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4차식이 된다고 그럼 이제 4차식을 요렇게 설정을 할 건데 지금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 값을 찾고 있습니다 좀 풀이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번 자 일단 이차방정식을 세울 때는 이제 합과 곱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합과 곱이 필요하니까 일단 이제 뭐 합 이렇게 쓰고 패턴 플레이 하는 거야 p 더하기 c 를 찾는 거야 근데 b 더하기 c b 더하기 c 가 넘어갑니까 얘가 e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e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은 합곱 지금 얘를 합을 찾았더니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곱을 찾을 건데 이제 b c의 곱을 찾아야 되는데 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보면 이 식을 정리를 해서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먼저 찾을 거야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럼 이제 b c 를 찾기 위해서 곱셈 공식 변형을 할 거지 변형을 하면 b 플러스 c의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2bc 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얘를 제곱 할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4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따라서 2bc 가 이제 이항을 가면 2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가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bc 는 2로 나눠보는 a 제곱 빼기 2a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제곱 빼기 2a 가 됐다고 이렇게 따라서 이제 얘가 곱인데 내가 원하는 방정식은 최고층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합은 부호를 바꿔서 써야 되니까 여기가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 곱은 그대로 써야 되니까 얘를 그대로 쓸 건데 인수부례하면 a a 빼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8번 자 이제 최대값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2차식의 최대 최소값은 꼭지점과 양끝점을 비교를 하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는 2a 분의 마이너스 b 에서 2컴마 이렇게 답을 찾는데 문제는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치 2컴마 이렇게 아 범위 안에 있네 그럼 이제 얘도 비교 대상이 되고 이제 2를 집어넣으면 k 빼기 4가 되겠지 그리고 양끝점을 확인을 할 건데 양끝점이 마이너스 1컴마 하고 4컴마 인데 그러니까 2에서 4는 여기 2칸밖에 가지 않았고 3은 마이너스 1까지 3칸 갔으니까 더 높이 있어야 돼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서 k 플러스 5 그러니까 4는 집어넣어봐야 얘와 얘의 중간 답이 나온다고 뭐 이렇게 뭐 확인해도 되고 어쨌든 꼭지점과 양끝점을 비교를 할 건데 제일 밑에 있는 건 뭐 그림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얘가 제일 밑에 있지 이게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얘가 제일 위에 있는 거고 따라서 k 플러스 5가 최대값인 2가 돼야 되고 k는 마이너스 3 최소값은 얘가 돼야 되니까 k 빼기 4가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7 3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9번에서는 이제 식들을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식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일단 음 개념을 이제 대표적인 개념도 이런거지 f 가 x 축 대칭 이동 y 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의 부호를 바꿔야 돼 이렇게 그럼 이게 x 축 대칭 이동한 건데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은 이건 x 축 대칭 y 축 대칭 함수가 되는 거야 x 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원점 대칭 함수는 원점 대칭을 하면 y 의 부호도 바꾸고 x 의 부호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를 일로 넘기면 fx 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가 같다 이게 원점 대칭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참고로 여기가 얘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를 마이너스 이 식을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fx 가 f 마이너스 이건 원점 대칭 얘는 y 축 대칭 근데 이제 y 축은 x 는 0을 얘기하는 y 축 대칭 함수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그래프인데 이게 꼭지점이 여기에 있는 거 이게 x 축의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커진 게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커지면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되니까 답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y 축 대칭이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좀 확장을 해서 생각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x 와 f1 플러스 x 이건 무슨 관계냐 하면 1을 기준으로 조금 작아진 거와 1을 기준으로 조금 커진 게 같다는 말은 결국 이 함수는 x 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야 되는 거야 결국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랑 얘랑 이제 두 개 같다 이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가운데 있는 점을 중점을 찾아 버리는데 중점은 더하고 나누기 2니까 더하면 2니까 이렇게 중점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x 는 1에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fx 와 fx 더하기 2가 같다는 말은 이렇게 부호가 같을 때는 얘는 그냥 주기가 2인 함수 이라는 얘기야 주기가 2 1 집어넣은 3 3 집어넣은 5 이렇게 같아져야 되니까 지금 이제 부호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얘와 얘의 중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 중점을 찾으면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할 거니까 1이 중점이지 따라서 이거는 x 는 1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1 집어넣은 f1과 f1이 같고 0 집어넣은 f0과 f2가 같고 그러니까 x 는 2를 기준으로 0하고 2가 같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같고 이런 식으로 x 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물론 모르면 이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정리한 결과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얘가 뭐 a하고 b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이 식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하면 이렇게 출발되는 함수가 이렇게 등장을 해 버린다고 여기 뭐 c 는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x 는 1에 대하여 대칭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 그림을 그려야하는데 그러면 x 는 1에 대칭이라는 말은 그림이 이렇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1, 얼마가 돼야 되잖아 1, x는 1회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 얘가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가 있대 그럼 x축하고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까지 해결을 했는데 이게 이거에 절대값이 있다는 말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올리라는 얘기에요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은 그럼 이게 지금 절대값 fx의 그래프인데 지금 이 답이 y는 3a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실근의 갯수는 전부 다 그래프 그려서 실근의 갯수는 2차측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제 지금 이건 2차 함수가 아니잖아 절대값이 있는 2차 함수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야 돼 그럼 y는 얘를 그렸으니까 y는 3a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세 개가 되게끔 만나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3a가 된다는 말은 이 원래 좌표는 얘가 이렇게 접어서 올린 거니까 1, 얼마가 돼야 되는가 이 함수가 마이너스 3a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야 올라가면 3a가 될 테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함수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치?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a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야 a값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개를 하면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곱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제 이 두 분의 뭘 할 거기 때문에 곱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a로 양변을 나눠도 되고 a분의 c를 할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얘는 0에 두 분의 곱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그러면 이제 2로 나눈 다음에 이제 방정식 이렇게 풀면 돼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a분의 c할 거니까 마이너스 똑같지 그럼 10번 자 지금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모양들이 보이니까 이거 근각에서의 관계를 잠깐 해볼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하면 x제곱 x는 0 이렇게 쓸 거니까 합이 3이니까 여기 부호를 바꿔서 써야 되고 곱은 플러스 8 그대로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되겠네 근데 이 방정식의 두 분이 근의 공식과 대입해서 이렇게 답을 쓸 건데 3 3 9 마이너스 32니까 마이너스 20이니까 21이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방정식의 두 분이 서로 컬래복소수 관계에 있는 거지 따라서 알파의 컬래복소수가 베타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베타의 컬래복소수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알파가 되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를 구하는 거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알파는 이 방정식이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지 2차식 이상이 되면 이거 1차식 이하로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 알파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8이 0이니까 결국은 이 값이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번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차식인 최고창에서 1인 1차식일 때 부피가 나와 있는데 이제 겉넓이를 구할 건데 결국 인수분해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인수분해 3차식에서 조립제법으로 하면 되겠지 1, 8, 19, 12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되나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12 마이너스 12니까 0 이렇게 몫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4가 되겠네 자 겉넓이는 가로 세로 높이를 요렇게 쓴다면 요런 면도 두 개 요런 면도 두 개 요런 면도 두 개니까 abbcca의 두 배를 쓰는 거지 겉넓이는 이렇게 나는 이제 겉넓이를 구할 거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에 두 배 아 일단 ab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4 아 4x 플러스 3 얘랑 얘랑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 밑에 두 개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요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제 얘네들 다 더할 거니까 더하면 2x 제곱 그 다음에 16x 그 다음 19 이렇게 뭐 이거의 두 배인 거야 이렇게 4x 제곱 플러스 32x 플러스 3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를 구할 거니까 4 더하기 32 더하기 38 이네 얘가 70이니까 74 어디 뭐 숫자 잘못 없었다 음 어디가 잘못됐나요 4x 플러스 3 7x 플러스 12 5x 플러스 4 덧셈을 하면 19 16 아 이게 3x 제곱이구나 여기가 6x 이렇게 되겠네 정답은 76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꼭지점과 양극점을 비교를 하는 거야 일단 꼭지점을 먼저 찾아야 돼 2a 분의 마이너스 b 2a 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꼭지점표가 a,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a 를 집어넣으면 a 제곱 플러스 2a 제곱 얘는 a 제곱 4 따라서 지금 이제 얘는 그래퍼 요런 모양인데 최고점이 음수니까 여기가 a, 4인데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3이 될 수가 없지 얘가 4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린다면 그럼 이제 상황은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0하고 3이 이렇게 있을 때 0하고 3 여기가 0커마고 여기가 3커마가 되면 지금 3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제 양극점을 조사를 할 건데 0커마하고 3커마를 조사를 할 건데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6a 이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럼 a가 지금 그림을 보니까 a가 3보다 오른쪽에 있지 따라서 a가 뭐보다 크다면 3보다 크다면 이때는 뭐가 답이 되는 거야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이해를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은 0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고 답이 2 또는 4가 나왔는데 답이 3보다 큰 상황일 때만 이게 가능한 거니까 답은 이쪽에서는 뭐만 답을 가져야 되는 거야 4만 답을 가져야 되는 거야 반면에 두번째 상황은 두번째 상황은 이제 0이 더 클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쪽에 만약에 0이 이렇게 있고 3이 이렇게 있다면 0커마하고 3커마는 지금 이렇게 0커마하고 3커마가 이렇게 되면 0일 때가 최대값을 갖는 거야 따라서 a가 이번에는 0보다 작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두번째 상황은 a가 0보다 작을 때인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0커마가 최대값이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4가 최대값이 되야 돼 얘가 3이랑 같아야 한다고 따라서 a 제곱이 1이 되야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음수값만 답을 찾으니까 마이너스 1만 정답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0부터 3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는데 그럼 0부터 3까지일 때는 최대값이 4가 되니까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최대값이 3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 4하고 마이너스 1을 할 거니까 합을 구하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아 13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2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그래프가 x축에 접하고 x축에 접한다는 말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x 마이너스 뭐 알파의 제곱 a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최고차항의 계수가 2이고 fx를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최고차항 여기 뭐 이런 최고차항 양수니까 여기 알파에 접한 이런 그래프인데 지금 보면 f4하고 f4가 뭐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f4가 예를 들어 여기에 있다 여기 4,가 그럼 f4는 여기가 4, f4니까 4, f4하고 fx가 만나는 점을 찾으란 말은 여기가 이게 f4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이 선을 이렇게 그리란 얘기거든 그럼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긴데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f4가 되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라는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 중간에 알파가 있어야 하거든 4하고 뭐 중간에 마이너스 1 중간에 따라서 2분의 3이 알파 값이 2분의 3이 들어가 이게 좌우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게 간단하지 그지 따라서 fx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2하고 x 빼기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다음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복잡하네요 x 플러스 부호가 뭐 같고 이런게 아니라서 저거 그냥 바로 식 써보겠습니다 자 fx-1 더하기 fx 플러스 1이니까 그냥 뭐 집어넣어서 정리해도 돼 잘 안보이면 x-1을 집어넣으면 x 자리 x 빼기 2를 집어넣는 겁니다 얘가 될테고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x-2분의 1의 제곱이 되겠네 얘의 최소 값을 구할거야 범위가 없죠 꼭지점이 좌표 구하는거네 꼭지점이 좌표 구하는거네 꼭지점이 좌표 구하는건 전개하면 됩니다 전개하면 x제곱 2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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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x제곱이고 얘가 가운데가 마이너스 5x인데 앞에 있는 2까지는 마이너스 10x고 여기는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x 그리고 이제 상수항은 4분의 니까 2분의 25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있겠네요 여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0 20이니까 13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최소 값이니까 꼭지점에 좌표 찾고 있는거 밖에 없어 따라서 꼭지점에 좌표 2에 2분의 마이너스 b 를 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을 집어넣습니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9니까 9고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6, 3, 18 플러스 13을 할거니까 2, 4가 되겠네요 이렇게 2분의 3, 4 따라서 꼭 최소 값은 4가 정답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고창의 계수가 2구 x주의 합한다 이렇게 씩을 써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f4가 여기에 있다면 f4하고 나머지 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근이 여기가 마이너스 1,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 중간에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 중간이 이제 대칭성 때문에 가운데 x는 2분의 3이 있으니까 이 알파 값이 2분의 3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번 나머지를 구할 건데 이거 전개 한 다음에 직접 나눠도 되고 아니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어쨌든 뭐 이런 식들을 써야 되는데 이게 2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a 플러스 b 를 구하려면 일단 뭐 복잡한 경우에 크게 이게 번거롭지 않으니까 이거 뭐 직접 나눠셈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얘를 a 라고 치환을 하면 이게 뭐 눈에 보이지 보이지 선생님이 자꾸 이게 눈에 보여 가지고 말을 하다가 이렇게 얘니까 얘는 뭐냐 하면 a 플러스 1의 3제곱이지 그치 따라서 얘는 얘가 a 가 x 더하기 이니까 얘는 x 플러스 3의 3제곱인 거야 따라서 이건 뭐 얘를 그러니까 x 이제 고민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 몫이 있고 몫이 1차식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쓸 건데 몫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x 빼기 2로 나눠지면 하나 지워 가지고 연립방식 풀 텐데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이거 어쨌든 2차식으로 나누는 건 직접 나눠도 상관없다고 고민이 새로 오면 x 3제곱 그 다음에 전개를 하겠습니다 3 a 제곱 b 9 x 제곱 그 다음에 3 x y 제곱 여기에는 그럼 27 x 더하기 27 얘를 x 빼기 2의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나갈 거야 해봐요 두 번만 나누면 되잖아 x x 3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좀 빠르게 빼면 13 x 제곱 플러스 얼마야 23 x? 플러스 27 이렇게 다음에 13을 곱해야 되니까 13 x 제곱 마이너스 아 숫자가 커지네 52 x 그 다음에 다시 52 음 빼면 자 빼면 23 빼기 52 23 빼기 52 귀찮아 23 빼기 52 이렇게 쓰겠습니다 플러스 52로 바뀌겠지 얘는 27 빼기 52 27 빼기 52 이렇게 자 이제 이게 나머지인거야 이게 나머지니까 나머지니까 이제 a 덕에 b 를 구하라는 말은 얘랑 얘랑 더하는 거네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냥 냅둔 이유는 50이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그냥 냅둔 이유는 잘 지워졌네 그래서 50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음 15번 p가 소수이고 그다음에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p는 0이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근을 갖는 거야 p가 소수래 p가 소수라는 말은 얘가 1,p 그러니까 1 곱하기 p 로만 쪼개지고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근이 하나는 1이어야 하고 하나는 p여야 되는 거야 이게 다른 상황이 없어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때 여기가 곱이고 여기가 합의 자리인데 이걸 쪼갤 수가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가 전개가 되어야 되니까 a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p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근각에서의 관계에 따라 이렇게 그래서 a가 p 플러스 1이 되어야 된다 전개를 하면 자 그다음에 a가 소수이면 아 그럼 여기가 소수래 소수는 2,3,5,7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5,7,11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p의 값이 알파이고 p의 값 그럼 여기는 1이고 1은 소수가 아닙니다 3은 2니까 소수가 되고 5가 되면 4니까 7이 되면 6이니까 어쨌든 얘는 하나 작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두 개 이상씩 커지기 때문에 얘가 될 수 있는 건 이것 밖에 없어 따라서 p는 얼마가 돼야 되고 p는 2가 돼야 되고 그래서 p의 값은 알파이다 그래서 알파가 2라는 얘기네 일단 여기 그 다음에 a가 9배수가 되면 a가 9배수가 되면 a가 9배수가 되면 두 자리 자연수 p의 값은 a가 두 자리 자연수니까 a가 9의 배수 9의 배수가 되면 9의 배수를 써보겠습니다 9부터 이렇게 18, 27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다 다시 써보자 a는 p 플러스 1인데 이런 방정식들은 이게 어쨌든 이게 조건 갖고 하는 거니까 그냥 몇 개 쓰다가 이렇게 상황을 이해를 해 가야 하는 거야 이렇게 36 이렇게 갈 텐데 얘는 p가 8이 되고 얘는 p가 17이 되고 얘는 27이니까 26이 되는데 아 이거 짝수 번째는 이게 여기 이런 애들은 할 필요가 없네 어차피 짝수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두 자리 자연수 p의 값은 몇 개만 더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 36이 되면 p가 35이니까 35은 소수가 아닙니다 다음 얼마를 할 거냐면 9, 45 할 건데 45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 45 다음에 6, 9, 54 54일 때는 53이니까 소수가 되고요 7, 9, 63 63이면 60이니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9, 8, 72 70이 아니라 70이니까 소수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9, 9, 81은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90 90이면 89 그 다음 99면 98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소수가 되네 지금 소수가 되는 숫자들을 찾았더니 17, 53, 71, 89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수를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 fx가 두고 아, 얘를 지난다 얘를 지난다 그럼 이 fx를 설정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x절편이 얘라는 말은 2차 방정 a자에 있어서 a자에 있어서 안 되겠구나 fx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k 그 다음에 x 더하기 4 그 다음에 x 빼기 이렇게 해야 x절편이 마이너스 4 또는 e가 되지 자, 근데 지금 이게 뭐 1차식이면 뭐 치안한식 갖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제 무식한 방법은 이거지 그러니까 x 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거니까 ax제곱 플러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도 ax제곱 플러스 2를 그냥 ax제곱 플러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0인데 이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여기 뭐 실근이라고 해봐 얘가 이렇게 지워질 거 양분은 k로 나누면 k는 의미가 없지 따라서 ax제곱 플러스 5하고 그 다음에 a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남았는데 얘가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x제곱이 마이너스 a분의 5 이쪽은 x제곱이 a분의 1이 되지 근데 지금 a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a가 양수가 되어버리면 이쪽은 실근이 아닌 거고 이건 허근이지 그치? 제곱이니까 그럼 얘만 실근이 되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음 실근의 곱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이쪽이 실근을 갖고 이쪽이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x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의 곱은 a분의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어쨌든 여기서 뭐 답을 구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잖아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겠지 지금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니까 a가 얼마라는 얘기야? a가 2분의 1이란 얘기야 a가 양수 맞네 그럼 얘가 일단 정답이 될 수 있고 다음에 a가 음수가 되면 얘가 양수가 되니까 이쪽이 실근이고 이쪽이 무슨 근이 되는가 허근이 되는가 그럼 실근의 곱을 찾는 거 이쪽에서만 곱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뭐 실근의 곱은 a분의 c를 할 거니까 얘가 a분의 5가 되지 그치?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데 따라서 a는 넘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5 얘가 두 번째 상황에 이쪽이 두 번째 상황이 됩니다 그럼 a값의 합을 구할까 얘랑 얘랑 더 할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자 17번 문제는 조금 이제 뭐 킬러 문제이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 대처하는 방안은 일단 px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나머지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검산식을 가지고 가하고 나를 일단 식을 써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게 적절히 잘 이용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이 해결하는 부분이 거기가 좀 어려워 앞부분이 어렵다기 보다는 일단 px를 일단 가를 써보면 px가 음 x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qx 이렇게 되고 q1x 플러스 나머지가 x 더하기 a입니다 반면에 이제 나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이것도 px니까 x 3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q2x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3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1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a b 값을 해결을 우선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식이 두 개가 필요한데 여기도 이제 x 플러스 1이란 숫자가 있고 여기도 x 플러스 1이란 숫자가 있으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p1이 얼마인지 뭐 이런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얘하고 얘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왼쪽은 오른쪽도 마찬가지 이쪽이 0이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 얘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정리를 하면 얘는 a 플러스 b 가 5라는 얘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1에 대한 q2 1이 나와 있으니까 x에다 2를 한번 대입을 하겠습니다 1을 대입했더니 여기가 0이네 따라서 이쪽은 1 플러스 a가 남고 여기는 1을 집어넣으면 eq2 q2 1이지 그지 근데 q2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있으니까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얘는 정리를 하면 a 빼기 b 가 1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연립방울식으로 풀 거니까 이제 더해버리면 2a 가 6이고 따라서 a 는 3 b 는 2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간단히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게 x제곱 마이너스 1 q1 x 였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3 이렇게 써야 되고 a 가 3이니까 오른쪽도 x 세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q2x 그 다음에 여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된 상황이야 내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할 거냐면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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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누는 거니까 그때 나머지를 찾을 거니까 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q1x에 대한 정리 그럼 이제 q1x만 남겨 넘어갈 건데 일단 여기 더하기 먼저 넘어가겠지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3x 그 다음에 x 얘가 2고 얘가 1인가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얘를 넘겨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 지금 좌우에 지금 이거 인수분해 안해놨지만 x 플러스 얘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여기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양변을 x 플러스 1으로 일단 나눠 버릴 거야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1 q1 x만 남고 자 오른쪽은 얘하고 q2 x 그 다음에 여기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2 x 그 다음 여기는 3x 빼기 이렇게 되겠지 이제 상황은 뭐냐면 q1 x 를 찾으려면 x 마이너스 1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근데 x 마이너스 1이 여기 안 보이잖아 이쪽에 x 마이너스 1이 안 보이는데 지금 q2 x 가 이 식을 이제 이용을 하면 q2 x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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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x 3 q2 x 는 q2 x 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3x 빼기가 이렇게 있지 여기가 x 빼기 1 인수가 있으면 되는데 뭐 있으니까 나왔겠지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인데 어 마이너스를 묶어 버리면 요렇게 부호가 바뀌겠네요 따라서 여기가 x 마이너스 1 x 빼기 3이 되겠네 이렇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x 빼기 1로 양변을 나눠 버리면 이렇게 지워지겠지 따라서 q1 x는 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x 그리고 마이너스 요거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q1 x는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이고 나머지가 얘가 되는가 이거를 우리는 rx 라고 한다 이 얘기인 거지 내가 구할 거는 r2 를 구할 거니까 r2 는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상황이 가와 나를 가지고 좌우식을 쓰고 그 다음에 얘가 0 동시에 0이 되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1이 나와서 1을 집어넣은 연립방정식으로 ab 값을 찾고 있고요 ab 값을 대입한 다음에 q1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을 넘기고 양변을 x 플러스 1로 약분을 했고 그 다음 x 빼기 1을 지우기 위해서 이쪽을 x 빼기 1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식을 q2 x 를 이렇게 썼다고 해서 전개를 했더니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x 빼기 1이 d 나머지에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거에요 18번 자 일단 18번 문제도 좀 이제 이런 이제 부정방정식 뭐 부정방정식 어쨌든 이제 정수 이런 꼴이 나오면 결국은 이제 찍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떤 이제 상황 곱이나 합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바꿔와야 되는데 일단 보면 지금 얘는 c 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니까 c 를 집어넣으면 c 그 다음에 c 빼기 a 그 다음 c 빼기 b 가 이렇게 c 빼기 b 가 빼기 16이 0이 되야 되니까 넘어가면 16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정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곱골로 쓴 거야 이렇게 곱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이제 16 곱해서 16이 되는 숫자를 찾고 있는 거야 16이 되고 있는 숫자를 찾고 있는 건데 a 가 양수고 b 가 더 크대 따라서 지금 이거는 얘가 제일 크고 c 가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커야 되고 얘가 제일 작아야 돼 순서대로 점점 작아져 가고 있는 거야 이제 16의 약수는 일단 뭐 곱해서 16일 수는 1 1 16도 있고 그 다음에 1 2 8도 있고 근데 이런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같은 아 1 1 16도 부호를 바꿀 수 있으니까 쓰긴 써야 되겠구나 다시 구성을 찾아보겠습니다 16이 될 수 있게끔 1 곱하기 1 곱하기 16도 있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2 곱하기 8도 있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지 1 곱하기 4 곱하기 4도 있고 16이 되는 새 정수를 찾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끝인가 1 4 4니까 그 다음에 16 2 8 4 4 더 이상 없네 잠시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지금 보면 이제 순서대로 여기 앞에서부터 큰 숫자를 써야 되니까 이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게 여기 같은 숫자가 아니고 점점 작아져 가야 되니까 요거밖에 없어 8 1 2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8 2 1이 되어야 돼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c 하고 abc 에 대해서 순서대로 순서 상을 쓰면 c 가 일단 8 이고 c 가 8 이란 말은 a 가 6 이란 얘기고 a 가 6 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b 는 얘가 1이 되어야 되니까 b 는 7 6 7 8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양수 쪽에서만 썼는데 이제 곱이 16이 되려면 두 개가 마이너스가 되어도 되지 근데 두 개가 마이너스를 할 때 위에서부터 해볼게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버리면 같은 숫자는 이 세 개는 같은 숫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가 요렇게 돼야 서로 다른 세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제일 큰 숫자가 1 이니까 앞에가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럼 순서대로 c 가 1 이고 c 가 1 이니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a 가 2고 얘는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니까 마인 여긴 17이 돼야 되겠네 c 가 1 이니까 이렇게 자 그럼 요게 두 번째 가능성 그 다음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이건 이제 마이너스 어디다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8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서로 다른 세수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8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지 그럼 이걸 순서대로 써줘야 되니까 첫 번째는 8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점점 작게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는 2가 제일 큰 숫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얘는 1이 제일 큰 숫자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제 abc의 입장에서 자 c는 8 이고 c가 8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9 그 다음에 얘는 10 이렇게 다음 얘는 c가 2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3이고 그 다음에 8이 되니까 여기는 10 이렇게 2 빼기 8을 해야 되니까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되려면 3이 되야 되고 얘는 9가 되야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 1 4 4 갖고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두 개가 마이너스가 되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하나 이렇게 서로 다른 숫자가 이렇게 되어야 큰 숫자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숫자가 작은 숫자가 작은 숫자대로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c가 4고 그럼 a가 5 그 다음에 얘는 9 이렇게 돼야 되겠네 아 그 다음에 2 4를 안 했구나 2 곱하기 2 곱하기 4도 16이 되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부호가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같은 거에다 마이너스 할 수 없으면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지 그럼 여기가 2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있겠네 그럼 c가 2가 돼야 되고 c가 2니까 a는 4 b는 6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쓰고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더해 보면 되지 더하면 21이고 얘는 20이고 얘 27 얘는 15 얘는 13 얘가 얼마입니까 18 얘는 12 따라서 최대값은 27이 돼야 되고 최소값은 12가 돼야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구했더니 일단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이 39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쌍의 개수가 순서쌍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네 따라서 n이 7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얘랑 얘랑 더 할 거니까 4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이 아이가 제곱해서 이 아이가 되는 복소수를 찾는 거야 복소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a 더하기 b 아이라고 설정을 하고 단 a b가 이거 서술할 때 이 글자 안 쓰면 이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 b는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돼 실수 그럼 이제 z 제곱을 구할 거니까 z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i 그 다음에 플러스 bi 제곱 bi 제곱은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얘가 2i가 되어야 한대 얘에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얼마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ab가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이제 연립방향식을 풀 건데 이제 a가 지금 이쪽에서 보면 a가 b인 상황이 있고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b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a가 마이너스 b일 때입니다 이렇게 그럼 a가 b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a 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네 그럼 a랑 b랑 같으니까 b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따라서 복소수 z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 플러스 i 또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돼야 되는 거야 얘 또는 얘 이렇게 a가 마이너스 b일 때는 마이너스 a 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a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i 그런데 지금 보면 a, b는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조건이 a, b는 실수가 아니므로 모순이 생기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얘 두 개가 되는 거지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의 합을 구할 거니까 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기본 예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두 실근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두 실근 알파 베타가 2보다 작다는 말은 일단 얘를 fx라고 했을 때 f2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첫 번째 f2가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도 양수가 돼야 되고 서로 다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는이 붙어야 하며 그 다음에 축이 2보다 왼쪽에 있어야 한다고 2보다 작아진다 이 세 개를 연립을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f2는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4 2를 집어넣으면 전개하면 4k 마이너스 2 빼기 k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3k가 마이너스 2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첫 번째 정답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을 할 거예요 판별식은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가 플러스 4k 이렇게 자 그럼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k 사라지고 이거니까 이거는 항상 0보다 큰 거야 얘가 0 이상인 거지 항상 얘가 최솟값이 1이기 때문에 꼭지 잡혀 0,1이잖아 따라서 이거는 모든 실수 항상 성립 따라서 이거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다음 세 번째 축으로 할 건데 축은 2a 분의 마이너스 b 하는 거지 2a 분의 마이너스 b 를 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지 이제 축의 방향식을 구했는데 얘가 뭐보다 2보다 작아야 한다고 이렇게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 얘가 넘어가면 3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연립을 해야 되니까 연립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연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놀이신 거에요 감사합니다.